1981년 5월 19일생 본명 민경수 경성대학교를 졸업 과거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소속 자만투수 출신입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2011년 LG 트윈스 SK 와이번스는 2013년도에만 있었어요 그의 프로 입단은 2000년 신인드래프트 2차 7라운드 프로 지명 후에는 바로 입단을 하지 않고 경성대학교를 진학해요 2004년도에 졸업하고 나서 LG 트윈스에 입단을 하고 자완 원포인트 릴리프로 잠깐 활약을 했으나 원포인트 릴리프는 한 명의 타자만을 상대하기 위한 그 투수 알죠? 그의 LG 트윈스 성적은 이렇습니다 군제대 후 2010년 복귀에서 몸을 빨리 끌어올리려다가 의욕에 앞서 어깨 부상을 당했고 결국 방출이 됐습니다 미국 진출에도 도전을 했었어요 야구 육성 사갈학교를 운영 중인 체육성을 만나서 미네소타와 볼티모어 트라이아웃까지 참가했으나 입단에는 아쉽게 실패 2013년 시즌을 앞두고 SK 와이번스 입단 테스트에 합격 하지만 일본에서 뛰지도 못하고 1년 뒤에 방출 SK 와이번스에서 달았던 등번호는 124번인데 그의 아버지의 생일을 기르기 위한 번호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헬스클럽에서 매니저 겸 트레이너로 근무 현재는 민경수의 야구연구소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번 나는솔로 14학위 40대 특집에서 그의 이름은 경수 본명과 가명이 맞아떨어져서 장안의 화제는 모르겠네요 반박식 당신의 말이 맞아요 오시니아 오시니아